안녕하세요 지효씨 지효야 이리와 이리와 담줄 이리와 담줄 이리와 소중한 아이니까 런닝맨에서 그 얘기 좀 하지마 이 사람은 들어내면 되지 뭐 지효 기분 나빠 왜 기분 나빠 왜냐면 지나친 관심은 사람을 되게 위축되게 만들어 그치 지효야 그치 지효야 야 나 지금 너 대답본인 줄 알았다 대답본 아 근데 오늘 저희가 지난 주말에 우리 또 광수가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광수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발목에 골절상을 입고 사실은 좀 아쉽게도 오늘은 좀 그 저희 녹화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좀 수술을 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전화 무지하게 오더라고요 형 저 지금 화장실 갑니다 막 그리고 괜히 미안하니까 아 그 석진이 형도 예전에 발목 골절상을 당했었어요 언제요 방송 중에? 2000년 초반에 철심 어 근데 그때 기사 이런 거 안 났네 신문 아 신문인가? 아 근데 아무것도 한지 없이 아 났어요 났어요 신문 났어요 아 났었네 저희도 말말말들 그때는 났어요 내가 잘못 저질렀니? 형은 촬영 중 뭐 어쨌든 광수의 빠른 회복 네 또 뭐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네 광수가 밝은 모습으로 네 곧 돌아올 겁니다 아니 그 우리 그 세상과 담사 온 우리 담지호가 핫해요 네 핫해요 핫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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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해요 핫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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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지호 아 검색 안 하는구나 아니 그 주변에서 얘기 안 해 담지호 갖고 뭐라고 얘기 안 해 전혀 모르는 거 보니까 진짜 감이 쌓구나 네가 지금 오늘 이런 패션도 짝에 김혜수 누나가 입었다고 짝이요? 아니에요 너무 옛날에 이거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할까 말까 다른데 이거 90년대 스키장 패션이야 아니에요 이거 머리띠 머리띠 진짜 옛날 패션 아 좋아 좋아 점점 패션도 요즘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어 더 감사한 거야 좋아 좋아 지효 좋아 뉴트로야 뉴트로 $가능 2라는 셀카 도와주 롸 미 원 다 롸 롸 마 리 마 롸 이 롸 롸 롸 롸 롸